LA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인 헐리우드 볼 인근 하일랜드 에비뉴의 주변 도로들을 일시로 통제하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됐습니다. LA 도로교통국은 시범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하일랜드 에비뉴 선상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통하는 캠 로즈 드라이브와 밀러 로드 구간을 임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주변 도로 통제는 헐리우드 볼 공연이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골목길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심한 교통체증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. 도로교통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이 성과를 얻을 경우 영구적으로 인근 주변 도로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.